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상 날씨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상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먼 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도 해상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